아니 집안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어 청소라도 씻으면 좀 좋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올인원으로 가능한 피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매번 진공청소기 따로 물걸레 따로 안할수도 없고 너무 귀찮고 힘드셨죠? 이젠 한번에 진공과 물걸레를 해결하세요 주스, 물, 커피 등 액체류도 싹 머리카락과 먼지 등 부스러기도 싹 진공으로 오염물을 흡수하고 물 분사와 세척을 동시에 해요 브러쉬라고 청소가 미흡할거라는 편견은 이젠 피레스트로 타파하세요 바닷가 밀착하여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고 무겁지 않은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미끄러지듯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80데시베리아의 저소음으로 일반 헤어드라이기보다도 낮아요 기본적인 자동모드 외에 오염도에 따라 강력모드로 선택할 수도 있고 완충 후 최대 30분 사용 가능하여 약 40평대 집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어요 물청소까지 깔끔하게 한 후 자동 클리닝 버튼 하나로 청소한 롤브러쉬를 자동으로 세척해줘요 청소 후 청소기 뒷처리나 보관도 너무 간편하죠 전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뒷처리랑 세척해주는 게 사실 가장 귀찮은데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런 내부성과 기능력도 타사 대비 이 가격에 너무 합리적인 건 물론 디자인 좀 보세요 퓨리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는 컬러감이 너무 잘 빠졌어요 어떤 인테리어에도 고급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이 디자인 역시 큰 장점이에요 이제 쉽고 편하게 진공감 물걸레를 올인원으로 한번에 퓨리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와 함께해요 宮시아 누나 으 열 고맙습니다 없어요 요 우선 수 아 Rece